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온 동안 빌립처럼 순간 이동을 경험한 샴볼트의 입신 간증. 미국에 가면 밥전수라는 81놈은 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해 전에 소천하셨지만 아마 당시 생존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권위있고 정확한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는데 다른 도시에 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시간에 입신을 해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둘이 만났는데 서로 통성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전화를 걸어보니 실제로 그곳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입신을 그저 몽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종이 되는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밥전수 목사님이 샴볼트라는 청년에게 내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샴볼치는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샴볼치는 집에서 5시간 거리 되는 곳에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별 같은 것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통과하는 순간 그는 운전 도중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그는 지상의 시간 감각으로 하면 8시간 걸리는 정도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은 같은 시간 천국에 입신하여 올라와 있는 지상의 생존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하는 유명한 두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밥전수였습니다. 훗날 그가 밥전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입신했을 때 천국에서 보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밥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도 그날 그곳에서 너를 보았어. 샴볼치는 천국 체험을 한 후 가기가 싫어 조금만 더 이따가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있으면 더 가기 싫어지니 지금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워보니 단지 3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3분 동안 8시간이 걸리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운전 중에 입신한 그가 사고도 나지 않고 무사했음은 물론이요 그와 차가 5시간 거리 되는 목적 장소에 무사히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순간이동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샴볼치는 밥전수가 예언한 대로 새로 일어나는 부흥의 세대를 대표하는 예언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꿈과 환상과 예언 그리고 입신과 같은 경험들이 급증할 것이며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접촉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뼈쪼간 눈으로 바라보지만 정교성 때문입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유인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육에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과 환상과 예언과 그리고 입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교적인 편견을 버려야 하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